오늘 모셨습니다. 도보다리 회담의 기획자 윤재관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을 모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네요. 네. 저도 청와대에서 한 3년 출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윤재관 비서관님의 활약상을 바로 옆에서 보고 듣고 경험을 했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네. 저도 너무 반갑고 과거에 제가 청와대 근무했을 때 부대변인 했을 때 구영식 기자님을 뵀었는데요. 그때로 다시 돌아간 기분이어서 저에게도 오늘 소중한 추억여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청와대가 이제는 관광지가 돼버려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요. 어제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끝나고 나서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데 딱 한 번밖에 못 가봤어요. 네. 5년이나 근무했던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공간인데 가면 이제 우라통이 터지고 그래서 가기가 좀 주저하고 가다 가다 다시 돌아오고 지금의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매우 씁쓸합니다. 저도 사실 딱 한 번 가봤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후에 거기 관광지가 된 이후에 그런데 정말 관광지가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건물이고 역사적 장소인데 저도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솔직히 별로 가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청와대라는 공간 그 자체가 갖는 무게와 권위 그리고 책임 이게 한꺼번에 계속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씁쓸합니다. 맞아요. 그 공간에서 일했던 사람들 그 공간에서 땀을 흘렸던 사람들의 모습이 용산을 이전하고 나서 그 모습이 보이지 않고 공간의 이동에 그치지 않고 국가 권력의 최고 지도자가 짊어져야 될 무게 이런 것들도 솜털처럼 가벼워져 버리는 그러한 현실 때문에 더욱더 그 공간을 가기가 두렵고 씁쓸한 것 같습니다. 저희 한 번 청와대 춘추관 3년을 출입하면서 윤재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주 들었고 익숙하지만 우리 국민들한테는 조금 낯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자기 소개를 좀 한번 네. 듣보잡이죠. 듣보잡이고 도보다리가 제 인생을 좀 많이 바꾸긴 했습니다. 도보다리 회담이 끝나고 나서 윤재관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줬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실검 포털에서 실검에 처음으로 제 이름이 순위에 올라가는 한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국회의 인턴부터 시작을 해서 보좌관 생활을 했고요.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회장을 거치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첫날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까지 근무했습니다. 처음은 의전비서관실의 행정관으로 시작해서 남북정상회담이든 국가정상의 외교 행사를 주로 많이 다뤘고요. 그 다음에는 조국 수석의 보좌관, 조국 민정수석의 보좌관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소통 수석실로 이동을 해서 홍보기획비서관실, 부대변인, 국정홍보비서관 이렇게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1826일이라고 하더군요. 우리 윤재관 비서관님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근무했던 날들이 임기가 1826일입니다. 그럼 문 대통령의 임기하고 똑같은가요? 첫날 가서 마지막 날, 마지막 퇴근을 같이 한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5년을 빠짐없이 지켜본 일종의 역사의 산증인이시네요. 네. 대선이 끝나고 나서 갑자기 윤건진 실장님이 부르시더니 이제 대선이 이길 것 같으니까 내일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하루 전날까지도 후보의 신분에서 하룻밤 사이에 대통령의 신분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후보의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다음날부터 대통령의 신분의 일정을 담당, 일정을 챙기는 일을 했었으니까요. 하루도 공백이 없이 그대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게 저도 그렇게 될지 몰랐는데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우리 비서관님하고 진피향인가요? 냉면집. 네. 냉면집에서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정상회담이 한참 다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정상회담을 했던 것들을 책으로 한번 써보겠다는 얘기를 한번 이렇게 비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걸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런 적이 있었나요? 네. 제가 정보 보고 대해놨습니다. 내부에다가. 그 책을 진짜로 나의 청와대 일기라고 하는 책을 내셨어요. 이게 어떤 책입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했던 1826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했다는 의미에서 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러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간의 연대를 하면서 위기를 극복해왔던 국민이 이룬 시간들을 제가 경험한 그 순간순간들을 기록에 남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오래전부터 이제 준비를 좀 했었던 거고요. 그것은 뭐 제가 책을 쓴다는 의미는 저를 알리는 의미도 당연히 있겠지만 당연히 청와대라는 공간 그 특별하고 특수한 공간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일종의 숙제 같은 것이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는 장면들 그러한 순간들 그리고 그 이면 속에 있었던 땀의 냄새들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고민을 했었는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때 그 일을 했었는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그 소명을 그 짐을 지고 그 순간을 지나왔던 사람들이 기록에 남겨줘야 국민들은 지나고 나면 일상에 워낙 바쁘시니까 잊어버리실 텐데 역사는 이렇게 계속 기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국민들께 다시 다가간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상식이죠. 그 상식에 제가 좀 부합하는 일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의 것들을 기록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페북에 우리 윤비서관님의 책을 소개를 했어요. 그럼 사전에 혹시 책을 쓴다는 얘기를 혹시 대통령께도 하셨나요? 아니요. 말씀을 안 드렸고요. 안 드렸을 때요? 말씀을 안 드렸고 책을 다 쓰고 나서 출판이 돼서 찾아뵙죠. 전달만 하셨군요. 그러면 전달하고 책 내용이 무엇인지 딱 설명도 좀 드리고 그런데 책을 쭉 읽어보셨는가 봐요. 본인도 이제 직접 당신께서도 글로도 쓰셨는데 대통령도 모르는 얘기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렇죠. 대통령도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사실. 그럼요. 그 과정 속에서 이 실문을 담당했고 그 책임을 다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떤 과정들을 거쳤었는지 모르실 수밖에 없고요. 더보다리 관련해서도 저한테 하나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그 더보다리 색깔이 파란색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파란색이었죠. 아주 파란색이었죠. 아주 파란색이었는데. 인상적인 색깔이었죠. 그 파란색이 어떻게 결정되게 됐냐라고 물어보셔서 아, 그건 유엔사가 요청한 겁니다. 원래 더보다리의 색깔이 파란색이었습니다. 원래부터 파란색이었는데 저희들이 처음 갔을 때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처음 갔을 때는 그게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완전히 빛이 좀 발했죠. 그런데 파란색은 파란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엔사 측에 색깔을 바꿔도 되는지를 문의했었는데 유엔사에서는 다른 건 어떤 것들은 변형해도 좋다. 그리고 당신네들의 생각대로 해도 좋은데 색깔 하나만큼은 파란색을 유지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역사성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줬고 유엔사에서는 아주 흔쾌하게 많은 것들을 같이 상의해주고 저희들 동의해줬는데 예를 들어서 도보다리의 폭을 넓혀야 되고 워낙 원래는 한 사람만 지나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넓게 하고 그리고 일자형을 T자형으로 변형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흔쾌하게 합의해줬고 동의해줬는데 색깔만큼은 유엔사가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나중에 도보다리 회담 얘기는 나중에 조금 얘기를 자세하게 해볼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페북에 윤비서관님 책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대부분 기사들이 그것으로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단 한 건도 금품과 관련된 부정 비리가 없었던 당시 청와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청와대 직원들의 비위 또는 비리 특히 금품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없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신 걸로 제가 해석을 하면 되는데 우리 윤비서관님이 볼 때도 어쨌든 청와대 직원들은 이런 정도의 윤리성, 도덕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가요? 선거 끝나고 대선이 끝나고 3월 10일이죠. 3월 9일날 대선이 끝나고 3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거의 두 달 가까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저희들은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었다. 저도 마지막까지 책을 내는 작업을 하느라고 정말 바빴는데 누가 그것을 교육하고 강조하지 않아도 높은 윤리의식을 갖기 위해서 서로 간에 노력들을 많이 했고요. 그게 바로 문재인 정부의 탄생에 대한 역사성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촛불혁명을 통해서 시작된 정부이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 과연 옛날에 잘못된 권력의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들을 계속 보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제휴 노력했고요. 그러니까 부정비리라고 하는 게 과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고 그 사람에게 특혜나 특혜를 주는 것 이런 것들이 권력형 비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없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논평까지 내서 무슨 무슨 사건도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말도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본인들이 직권했을 때 있었던 과거에 잘못된 것들이 다시 들춰질까 봐 두려운 나머지 전전긍긍하는 모습으로 저는 보인다 이렇게 저도 평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돈을 받고 특혜를 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잘못된 구습 그리고 잘못된 역사를 확실하게 끊어낸 정부 최초의 정부가 아니었나 싶고 문재인 정부가 많은 성과도 있었고 한계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습니다만 인기 마지막 때 40%가 넘는 국민 지지율을 보였었던 가장 밑바탕에도 그런 부정부패가 없었던 것이 많이 작용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자 또는 그게 또 한계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보통 청와대에서 이제 권력 남용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청와대의 권력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청와대 권력이다라는 것까지도 얘기할 정도인데 저는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권력 남용이 상당히 거의 없었거나 거의 적었어요. 거의 사실 없었죠.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합법적으로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측면도 있거든요. 사실 대통령이든 또 수석이든 저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출발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첩불념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권력은 남용에서는 안 된다.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써야지 다른 사람을 자기를 위해서 쓰거나 번법 행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공감대, 국민적인 합의가 있었고 그게 바로 나라다운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의 권력이라고 하면, 표현을 하면 겸손한 권력이 모토였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겸손한 권력의 가장 큰 장점은 권력이 갖고 있는 폐쇄성, 그리고 의문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했던 것들이 제일 큰 장점입니다만 반대편에 보면 조금 더 과감한 개혁에 대해서 조금 더 과감한 개혁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두 가지 동전의 양면이 함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더 과감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평을 해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소명은 겸손한 권력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결과를 가지고 참담한 지금의 현실 때문에 그러한 겸손한 권력이 갖고 있는 한계를 더 많이 비추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저희들은 시대적 소명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한계는 분명히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든 세상 사이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게 마련이긴 합니다.